안녕하세요 그로브 몬스터즈 그로브 몬의 창작자 수민입니다. 이번 작품은 그로브의 철학이기도 한 존재 자체로 늘 새로움을 주는 존재 그 중에서도 자연, 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전시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데요. 이번 그로브 몬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낯설지만 새로운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 안에서 다양한 영감의 에너지를 얻길 바랍니다.